안녕하세요 럭맨 입니다. 오늘은 루어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루어 낚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밑 낚시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능성어 새끼 인데요 제주에서는 다근발이나 능성어 치어들을 매년 방류하고 있다고 해요 루어 낚시를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요 인조 미끼를 과연 물고기 없을까 아 이런 생각에 루어 낚시를 시작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아 이렇게 발밑 낚시를 해보시면 인조 미끼들도 물고기들이 무는구나 라고 알게 돼서 아 루어 낚시를 좀 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쁘죠 왜 말랐어요 먹을 게 없나봐 얘네가 많이 말랐어요 다 솔직해 솔직해 발밑 낚시 채비는 2g 정도 지그헤드에 사딘 같은 걸 쓰시면 되구요 아 그리고 낚시를 하는 방법은 채비를 천천히 내리면서 곱해지를 조금씩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닥으로 내린 다음에 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조피군요 조피 이번엔 조피입니다 조피 여러분들 생각에 이 발밑 낚시를 하면 작은 물고기만 잡을 것 같지만 아 사람들 손을 좀 덜 탄 곳에 가면 예 큰 물고기도 많이 나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되는 우럭도 상당히 많이 잡아왔어요 아 저는 큰 물고기 잡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이런 손맛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보통 물고기를 잡으면 뭐 큰 물고기 잡는 거 이런 거 보다는 이 손맛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후두둑 후두둑 하는 그런 손맛 이 발밑 낚시를 하실 때도요 아무데나 가서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이제 가로등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 가서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다 조피가 나오는군요 조피 다 조피 새끼 엄청 많아요 엄청 아 이번에는 조금 큰 놈이 왔군요 이번에는 조금 큰 놈이 왔어요 이쁘죠 아 그리고 이런 데서 잡히는 작은 물고기들 그러니까 뭐 볼락은 15cm 이하 그 다음에 조피는 23cm 이하 예 그런 것들은 놔 주셔야 됩니다 이쁘죠 이쁘죠 이쁩니다 진짜 아 안칼질해 아주 이런 사 museum 이렇게 때 따라서는 큰 게 나올 때도 있어요 오우 뭐야 오우야지 오우 십 오우 이게 왜 이렇게 심했어 그 뭐니 여기에도 조피가 약간 큰 게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조피입니다 자 이번엔 조피에요 조피 어 이번엔 조피입니다 조피 여기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어 겨우 빠져나왔네 아 조피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큽니다 이번에는 어휴 조금 더 커요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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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조피입니다 조금 더 큽니다 아까 보다 요런 것도 재밌죠 이렇게 발밑낚시 요런식으로 이제 발밑낚시 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예 자 근데 이때도 역시 베이트릴이 훨씬 더 이런거 하기는 편하실거에요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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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놈은 조금 해도 힘이 조금 예 괜찮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요놈이 요놈이 어디들 가니 어디드가니 자 저 피 좀 큰걸 잡으려고 해보는데 요놈들이 조금 계속 잡히네요 역시 이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큰 물고기 잡는 것만 좋아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큰 물고기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손맛을 볼 수 있는 예 그런 낚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이고 조피입니다 조피 와 이놈 뚱뚱한거 봐라 오우 야 이놈 뚱뚱한거 봐요 조피입니다 조피 오우 요 놈 시끼 아주 너무 망탈을 부리네 아우 잡네 와 지금 물이 너무 많다 oj 와우 어 깜짝이야 크진 않은 놈들인데 이놈들이 아주 앙탈을 보이네 요런거 아주 재밌죠 요런 낚시 아 간만입니다 이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낚시를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진짜 이런 낚시를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아우 재밌습니다 아주 아주 재밌어요 자 이거는 뭐 바람 부는거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힘을 엄청 써요 힘을 얘네들이 힘을 엄청 씁니다 아이고 이런 낚시 진짜 재밌어요 아 여러분들이 또 끊어 먹었네 아 작지만 손맛 좋아요 여기 이거 손맛 좋습니다 아이고 와 와 와 와 와 이거 뭐 엄청 엄청 난리를 쳐서 오우 씨들 요많은 놈들이 아주 그냥 아휴 어마어마하게 난리 칩니다 이거 아휴 이거 큰거는 얼마나 대단하겠어 큰거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손맛 좋습니다 아주 ok 옳어 와 아우 وا 와우 시기들 우악스러운거 와 요만한 놈들이 오우 시기들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요만한데 엄청 우악스럽게 힘을 써요 요만한데 재밌습니다 우와 그냥 확채가요 확채가 크지는 않은데 아 이거 웜 못써줬잖아 또 크지는 않은데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낚시는 어렵지 않죠 이런 낚시는 어렵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렇게 계속 엄청 재미있게 해 놀어요 예 여기서도 이렇게 계속 엄청 재미있게 해 놀어요 있습니다 여기 이 좁히는 또 요놈은 또 색깔이 틀리네요 색깔이 계속 물죠 요 놈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요 아 요놈은 이쪽에 있다고 또 때깔이 약간 다릅니다 때깔이 약간 달라요 아이쿠죠 이쁘죠 끈질기 이영으로 아이구야 작은데 손맛은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 떨어졌네 손맛은 좋습니다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습니다 다 접히군요 이쪽은 이쪽은 다 접혀요 이쪽은 다 접히군요 이쪽은 다 접히군요 다 접히 다 접히